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으흠 이번에 해볼 것은 자 요거 30% 아 잠시만요 요거 30%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위잠을 이제 거래에 맞게끔 같이 이제 보보공으로 맞추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선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확대해드려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되죠 요새는 확대 잘 안하는 추세 아닙니까 아 좋았습니다 아 확대해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대해달라고요 요새는 잘 안하지 않나 멈춰보지 않도록 하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전혀 안 아쉬웠습니다 아 아 안 아쉬웠습니다 아 아 Families 자 이것도 다 이탈이 나오긴하니까 algo 아 이십 아 아 아쉽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오른쪽 40퍼 20퍼인데 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아 역시 아 세졸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원하는 옵션 띄우기라는 쉽지가 않군요 여긴가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여기 좋아하는데 아 오랜만에 붕음을 좀 들으면서 해볼까요 아 32집 너무 아쉬웠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저 옵션이 아니지 바 kimse Process cakes 어? 아아 뭔가 아 이런 느낌인가요 아아 아 아 아 안 아쉬웠습니다 норм 아 나 시오스 힐드 아 이게 원하는 옵션 뜯는게 정말 어려운 것 같군요 어 12, 12 흠 아 아쉽습니다 아 40, 30인데 아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아깝네 40, 30인데 아 나왔다 와 떴다 또 떴다 또 떴어 아 이겼습니까 30, 30이면은 만족하시는건가요 뜨긴 떴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나왔습니다 35% 나왔습니다 12, 35, 30입니다 요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오케이 아 됐구나 야 아 제가 또 옵션을 또 띄우고 말았군요 12, 35, 30 아 요거는 40, 30 구하고 견주할 만하다 아 저 이제 끝났습니까 아 이제 나가면 되는건가요 아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굉장히 잘나온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이탈이 나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할건 없는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아니 이거 원래 이런거 맞습니까 할거 없는데요 이제 아 끝났습니다 아 레큐는 차라리 아끼셨다가 어 다음에 하는게 낫지않겠습니까 어차피 나머지도 돌려야되는데 흠 굳이 지금다 쓸 필요가있나 0 33% 에디 30%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아 이거 돌립니까 아 나중에 하는게 좋지않을까 일단은 돌리더라도 돌리더라도 아 그러면 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확대해야지요 아 이거는 몇 퍼센트 뽑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이탈의 느낌 아주 좋습니다 신발은 피격시가 되게 많나요 아 아쉽습니다 크흠 어 이탈 남았습니다 이탈 맞지요 이런걸 이탈이라 하지 않습니까 크리클이라고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습니다 아 30% 아 30% 쉽지 않지 야 직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생각이 많고 많이 있는데 좀 돌려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30%같은거는 트여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아 이거 잘못하다가 끼면 안되니까 조심해야겠다 와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도 않겠다 쓸 컴벨 오더 쓸 만한 헤이스트 헤이스트 이게 따지고 보면은 크뎀 크뎀 쓸 차만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24% 이씨 이씨 8% 19% 8% 아 아 다른 데 한번 갈 데가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장소를 또 한번 가봐야되겠군요 흐흐흐흥 흐흐흥 아 뭔가 이탈적으로 느낌이 좋기는 한거 같지만은 결과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쉽습니다 아 안 아쉬웠습니다 아 나 직장 안해야되겠다 아 제가 30%를 너무 가볍게 맞군요 그래도 21%도 쉽지 않다는거 다시한번 깨달아보겠습니다 아 완성되어있는 아이템을 사야되겠군요 한번 21% 보기도 쉽지가 않군요 직장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깨달아보는 순간인것 같습니다 어, 뭐 아무것도 30%가 나온게 없죠 아 ох, 후 어어 만쩍썼니다 어흙 120개 정도 남았길래요? 아 아 돈이 없습니다 돈, 돈을 좀만 가지고 오도록 하죠 여기서 되나요? 어! 되네? 밖으로 나가주면 어떡하냐? 불안하게 아, 일단 확인 눌러봐 탈출해 아, 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림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 요렇게 해야되겠군요 18% 9% 66 이런거는 진짜 뜬금없이 딱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근데 뭐라도 하나 걸리는게 없네 아, 21% 아, 27% 아, 가운데에 시비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럭이. 아, 뭐 띄우냐고요? 36%요. 아, 맞습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아,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 67개. 아, 27%요. 근데 이쯤 돌렸으면 뭐라도 하나, 30% 하나는 나와볼 만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는 나와볼 만한 것 같은데. 뭐 하나가 안 나오네. 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시비, 시비. 아, 시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컨벳하고, 페이스트하고, HP하고, 생각보다 엄청 많네. 아! 아! 다 쐈습니다!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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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룰 레드 큐브 박스... 아, 마지막 180이 되겠군요. 아, 이것도 드릴 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보다 좆가도록... 아, 소문에 의하면... 그랜드 강화박스를 이용해서... 놀공원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말이죠. 아, 황금망치 100%가 또 나왔군요. 아, 금호는 50% 나왔군요. 아, 황금망치 또 나왔습니다. 100%...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부족할 것 같은데? 딱 되나? 180... 아,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여기는 50%하고 100% 가격이 똑같네? 흐흐흫 재밌군요. 아, 이거 해놓고 팔고?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오늘의 장소. 음...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음... 지금 맑은 소리를 좀 들어야겠군요. 어딨습니까? 여긴 다시 들어가면 어두워지나요? 소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reminds 아 다른데 가야겠습니다 여기 아닌거 같습니다 이렇게 배경음이 작지 아 요거는 안되겠지 깔끔한 구역력이었는데 너무 아쉽군요 아 이건 안될거 같습니다 다리 아팠다 아 24% 아 중간장판 왜 돌리는 것인가 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군요 이분께서는 이제 윗잠 엠블렘 033%에 에디 30% 윗잠 보브공에 에디 00030% 보브공에 004를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24%를 쓰고 27%를 쓴다는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뭐라도 한번 30%쯤은 나와볼 만한데 한번이 안나오는군요 아 직장은 안해야될거 같습니다 아주 무서웠군요 직장이라는것이 어 MP30% 맞습니까 아 아 좋아 안좋았습니다 아 아 아쉬웠습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와 이제 거의 떨어져가는것 같은데 슬슬 아 huh 얼마 안나왔.. 와 이제 거의 떨어져간것같은데 슬슬 휴발까지 깔끔하게 하고 싶기도 하다 아.. 3개 하나 붙기가 진짜 많다 근데.. 3개 다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될라나 봐 아 너무 우울합니까.. 밝은대로 가볼까 이거.. 아 밝군요 으흠 으흠 아흠 30% 넘기는 게 정말 뜬금없이 나와야 될 것 같네 아우 쉽지 않네 으흠 MP말고 30%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아우 어어 아우 갑자기 릭거 큐브를 하고 싶은데 아우 다른 키.. 본 부조님께서 들어가 계시네 아 근데 확실히 아.. 아 근데 신발 굉장히 어렵네요 너무 많다.. 아.. 제일 어려운 게 어디에요? 모자가 제일 어렵죠 모자도 그렇고 상하이도 그렇지 않나 꽤 많지 않나 상하이도 아 재물 아닙니다 그럼 저 나름 생각하면서 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읍 아 아쉽습니다 얘가 자꾸 막았습니다 아 아 아 돈이 없군요 4.. 43개나 맞는데 쓰읍 아 장갑이 되게 제가 예전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장갑 돌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고 데리큐브를 돌렸었는데 그때 크리클이 올스탯이 나왔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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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쉬움 없었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쉬웠습니다 아 연기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연기력이 요새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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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개 남았는데요 신발 어디 있습니까 신발 어디 있습니까 아 아닌데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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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0% 한번밖에 못봤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30% 한번밖에 쉽지가 않아 아 이제 몇개 안남았습니다 다섯개 남았습니다 셋 둘 아 이게 마지막일겁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나가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템 감상 한번 하시고 33% 에디 33% 30% 무기 보조무기 부보공예 009 아 오늘 돌려서 나온 옵션 35 30 12에 10.. 아 위에만 나왔습니다 저는 아래 안 건드렸습니다 윗점 35% 30% 012% 가 나오는 것은 아 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트로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으로 걸읍시다 오래간만에 또 인트로로 한번 들어봐야되겠군요 마무리 인트로로 마무리도 해야되겠군요 아 아우트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집정 1 generational 오 왜 вполне 엑 으 엑 오 무엇 구